자막을 감사드립니다. 자막을 감사드립니다. 와... 아 아... 아웨워 깨비 너무 걔륵이네? 하수의 핸드가리면 방송 안돼요 그 이렇게 가려야돼요 여러분들 저 스트리머 중에 외국 스트리머 중에 가려서 하는 애 있었거든요 화면을 이렇게 안보여요 그냥 그냥 그 사람 얼굴 보러 하는거지 나를 부른다 나를 부른다 나를 부른다 나를 부른다 나를 부른다 나를 부른다 아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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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그래서 존나 웃겼다 이 덱 이 덱 재밌네 아 뭐 이런 방법이 있긴해요 나 핸드왜 이래요? 나 핸드왜이래요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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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나 이거 집중한다 상대 프로게이머네 뒤졌다 나 보여줄게 상대 대만한거 같거든요 샷C 샷C AHQ 샷C 보호막 음 ㅋㅋㅋㅋ 호 이게 맞아 시린핏을 넣어야 돼 이다음대로 왜 시린핏이라면은 내 실수지만 아 꼬부가 어서와 꼬부가 프로의 실력 보여줄게 잘 보고 배워 본차인지 너가 뭘 잘못했는지 잘봐 이게 천상계야 지금 너가 있는 곳이 부러운지라면 여기 천상계야 집주얼 생각할때 항상 이렇게 해 나는 bleiben 굿스오오오오오오오오!!! 아이씨 잘해? 자 여운의 격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안한 이유 마무리격을 쓰기 위해서 안쓰기 위해서 안쓸거야 아 너 모르니까 당황했어 아 너가 갑자기 불러가지고 당황했잖아 어? 아 갑자기 갑자기 오빠라 그래가지고 당황했잖아 어? 아 보이지? 정리하는거 봤지? 보고 배워 상대 프로게이머야 프로게이머 그 룰로 치면 페이커 알지 페이커 그런거니까 똑같은 프로게이머잖아 여러분들 예? 똑같은 프로게이머입니다 아 전투병을 넣었어야 했는데 아 아우 집중해 타요야 집중해 지금 여기 블리즈컨이다 기고농도 깐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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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기고옵 사이지? 오젓다리 아아 조젓다리 나한테 안넣어야 돼요 드로우 하나를 더 봐야 돼 나한테 때문에 꼬인다 다친 사람 있나요? 없다 이것만 잡으면 끝이거든 상대 이거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드로우 봐라 마격이 있죠 저에게 마격이 있어요 마격 하나 남았어 그 판단때문에 아 시병돌이 이거 아 진짜 개빡친다 아 진짜 아 아 저 마지막 네월인가 봐 아 모른다 진짜 모른다 이거 진짜 모른다 아 아 아 아 서용돌이 수고할 거 그랬네 서용돌이 들어오도 될 거 같은데 봐바 난투 있다니까 난투 있다니깐요 내가 난투 있다 그랬잖아 난투 아 내가 분명 난투 난투 있다 그랬잖아 난투 난투 솔직히 쩔었다. 인정? 호부야 이게 천상계야 호부야 호부야